교복 맞잖아요. 스웨스? 이건 교복 아닙니다. 메이드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저입니다. 저는 라기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온 유티라고 합니다. 스커트러스에서 온 미티라고 합니다. 저는 17살 유재현입니다. 저는 18살 제진찬입니다. 한국 교복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학생 때 유도를 했었어서 교복 대신 소인복을 입고 다녀서 교복만 보면 솔직히 조금 마음 아픕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 스타일의 교복이에요. 이쁜데? 신기한 게 여기 앞에 단추가 달려있어요. 이뻐 이뻐.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미 알아요? 정답. 왜? 북한? 정답? 신발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같이 틀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죠. 일본? 신발이 뭔가 일본 느낌이라서... 신발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이 치마가 저렇게 긴 치마를 입었네요. 그치 몰랐어요. 백화니 이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지현 스코틀랜드? 하하하 나이스! 근데 너 빰 빰 빰 하하하하 한국에서도 뭐 그런 패턴도 있어요. 어? 뭐? 뭐 어느 나라에서도? 아니요? 근데 맞으면... 아... 아하... 핀란드? 핀란드? 네요? 네요? 오케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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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내가 하고 싶어서... 아하... 하하하하 어? 어? 정답! 하하 제가 말했을때 정답! 황가리! 하하 여기 나은 데이트 어? 어? 정답? 하하 인도! 예! 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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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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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맞아요. 한국의 패턴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치마가 길어요. 치마도 길고 양말도 긴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양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인도에서 너무 위에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털이 여기 있나요? 타이베스. 그래서 스코틀랜드 킬트 입을 때 우리도 위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좀 킬트 생각해서. 맞아요. 스토킹스. 정답. 미국. 맞아요. 맞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예뻐요. 나도 여자. 이거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아?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아? 나도 나도. 남자. 그래서 저도. 남자 생각해서? 남자가 치마 입는다. 맞아. 한국이랑 비슷한데 뭔가 분위기가 더 있어. 맞아. 뭔가 넥타이가 넓은데. 넥타이가 넓고 너무 귀찮아. 영국 분위기 있어요. 하이틴 느낌이에요. 네. 거의 다 근데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퍼블릭스쿨스도 입을 수도 있어요. 외국도 혹시 치마나 바지 허리 같은 거를 좀 줄일 수가 있는지? 혼자로 하는 거예요. 후선? 그런 거 해요. 근데 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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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혼나요. 학교는 다이라면 선생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바꿔! 이렇게. 오우. 오우. 왓브와이스쿨. 정답. 독일. 정답. 영국? 아 영국이었어요. 영국 보고 싶었어요. 아까 영국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영국은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같은 것 같아요. 런덤? 런덤이 영국! 왜 너는 영국야! 영국! 호주! 호주! 왜 뉴질랜드가? 아스트레일리 receiver Survivor! 모자도 교복인 거예요? 오! 귀여워! 사파리 워옹! 낭만이 땅아.. 해리포터스러운 거 같아요 아! 아! 저건 진짜 북한이다. 할 수 있어. 오! 싱가폴! 왜 안 때려요, 둘이? 러시아? 오! 디델랜드! 디델랜드 아니에요. 양반 너무 길었고, 블루. 중국? 중국? 베트남? 몽골이요? 중국이에요? 홍콩? 스위스?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더운 나라 안 올 것 같은데. 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스페인가요? 멕시코? 스페인가요? 멕시코? 근데 멕시코는 더운 나라인데, 왜? 저희도 왔어. 저희도 왔어. 아! 정답! 태국! 정답! 정답! 필리핀! 신기하게 생겼다. 정답! 레트남. 정답! 북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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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섹션! 섹션! 뭐? 이거 메이드 같은데? 메이드 북엇인데? 프랑스? 뭐? 교복 맞어? 스위스? 이건 교복 아닙니다! 이거 메이드인데요? 교복이 안 돼요? 미국! What? No! 이 교복이 좀 이상한데? 유럽적인 거 같아요. 얼굴 봤을 때 어디 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나라를 잘 모르니까... 정남은 러시아. 진짜요? 처음 봤어요. 정답. 와우. That's a continent. Ghana. Ghana? 강남? South Africa. 강남? 강남? Libya? Nigeria? We're just gonna say all the African countries. Nigeria? Kenya? 오! 정답! 와우! 근데 거기... 근데 거기도 더운다고... 거기에도 더운 거 같은데요? 러시아 교복이랑 좀 바꿔야겠다. 맞아요. 더운 나라에서... 둘이 너무 더워보여. 둘이 너무 더워보여. 짐질밥 아니에요? 오! 정답! 번거로우세요. 짐질밥. 짐질밥. 너무 짐질밥 같죠? 어? 더워. 대만? 보티즘 인구 같은데 조금... 중국 옆에 인구 같은데... 대만? 네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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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아! 아!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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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중국. 오! 오! 색감 되네? 오! 오!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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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왜 왜 중국어 어떻게 아셨어요? 색감? 영화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영화에서. 근데 편해 보여? 저런 체육복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최고 없어요? 어! 있는데. 예쁘고 편하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미국? 남색. 브랑스. 브랑스. 빨간색 있잖아요? 국기에 빨간색이 들어가. 스위치절랜드! 스위치. 체카오럽. 응? 포르투갈! 스페인! 근데... 조금 포르투갈 더 생겨. 뭐 그... 코트 있는 거 좀... 포르투갈 축구팀... 교복... 에... 복... 같은데? 어... 크리스티아노르날드 스타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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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스 진짜... 몰라요. 프랑스? 저는 포기했어요. 이제 그냥 볼게요. 포기! 어딜 가요? 너무 특이해. 모르겠어요. 진짜 말... 말 잘 탈 것 같아. 예. 맞아요. 저렇게 올블랙일 수도... 이스라엘 아프리카? 이스라엘 아프리카? 아 진짜? 이오? 하하하하하하 에... 노르웨이? 아... 이틀리가! 아프리카는 노르웨이? 정답은 정답. 영국이에요. 어? 말하려고 했는데... 하하하하... 진짜요? 처음 봤어요. 뭔가 필리핀... 노... 아니에요. 카이원? 스웨덴? 스위스? 응? 응? 또 앞치마 아니에요? 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전 아무리tant 좀... 앞으로 입었 나 오늘 앞치마 beide이도... 귀여워!!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블白uru 계살요? 말레이시아. parade사요? 하하하하 Are you could say eben in a few musicians did you pick? 어 오케이이. 오 af course. 브라질 네えス! 자 태국 너 계속 태국을 말하는거야? 저는 태국을 말하는게 모르겠어요 아 맞나요? 마지막으로 왼쪽이 멋있어요 왼쪽에 있는거 멋있어요 패션쇼같아요 저게 치마인거에요? 원래 오른쪽건데 약간 변형시켰어요 미국? 미국 미국 미국은? 미국은? 미국은 교복이 없죠 미국은? 미국은? 완전 하이틴 스니커스 방문신인거같아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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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요? 한국 유명한 예술고등 진짜 이쁘다 오 오 오 정답 정답 베트남 베트남 맞아요? 베트남 베트남 나 베트남 생각 안했는데 베트남 맞아요? 베트남 아 예 예 베트남 생각 안했었죠 유나이티드 아랍 에메리스 베트남 오 약간 멋있네요 이렇게 원피스인가 봐요 예뻐요 남자분들도 저거 입으시는 거예요? 남자도 저렇게 입어요 오 난 몰라요 진짜 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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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독일 캐나다? 오 네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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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요 깜찍한 것 같아요 이거 좀 크리스마스 나라 같은 거예요 노트 폴르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인도네시아 스코틀랜드 유럽 맞아서 테크리퍼블블릭 테크리퍼블릭 오 오 오 오 오 오 근데 신기해요 오 오 이쁘다 어? 돌 걸어다닐 수 있어? It looks like a rock 치마 너무 얇긴데? That's all the way down there 대만? 정답! 하와이! 뭘 거 같아요? 하와이 아니에요? 감이 안 온다 부탄 아 부탄 아 부탄 아아 알아요? 부탄 여러분 여러분 이? 턱받이에요? 그게 망토인가? 비 많이 오는 나란가? 아아 인도네시아? 어디요? 두 travail bindering 밖에 난란를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덮고 다닙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쟤 그리 머리 건지러울 것 같아 아 머리 안 다하면 되겠다 retched 한국 교복만 봐왔잖아요. 저희는 근데 새로운 다른 느낌의 교복들을 많이 봐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나왔을 때 좀 반가웠어요. 거의 다 비슷한 교복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겨요. 특히 나라 좀 많아서 뭐 이란, 태국, 아니 러시아 러시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제일 신기했어. 생각보다 교복은 너무 비슷해요. 근데 나라마다 보면 전통 옷이랑, if you put it together, you can identify. 베트남, 그리고 이랑, 중국 영화하고 중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교복하고, 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교복도 그것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신기하다. 교복은 열심히 해야겠네요. 근데 나라보다 좀. 왜? 제 망이 잘 모르겠어요. 너로웨이 입원하셨잖아요. 혹시 너로웨이 교과 볼 수 있을까요? Can you show them some Norway costumes? Can you show them some Norway costumes? In the comments, please leave the Norway uniform. If you're from Norway, please let us know what is your uniform.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띄워주셔야 돼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